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낙엽송밭 결정해서 낙엽송밭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낙엽송밭 올라가서 또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올라와서 찾고 있는데 기분이 샤아악 기분이 샤아악 한게 올라올 때 요번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는지 올라오는 중간중간 캔커피며 버려진 500미리 물이며 담배꽁초며 발자국이며 아 또 야마가 또 야마가 또 살짝 돌라 그러고 또 진짜 아 야 이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내려가서 다른 포인트로 옮겨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려갈 수도 없고 또 아쉬워서 미련이 남아서 계속 찾고는 있는데 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왔다갔다 해도 이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틀림없이 내꺼는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은 내꺼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괴롭네 괴로워 이런 이런 젠장 꽝산행을 하다니 이렇게 큰 낙유 부성밭에서 꽃송이를 한개도 못 보다니 이런 올라갈 때 아 사람들이 왔다간 발자국을 봤으면은 포인트를 딴 데로 옮겨 써야 되는데 아 완전히 미스 아이고야 진짜 돌아버리겠구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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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